한국국토정보공사 심지어 주부부 불 싹겼네 저 위에 사람다 아 이거 뭘 망을 쳐놔서 지저분하지 이거 다 올라가 갑자기 내려오면 땡이랬는데 동그란 건 뭐야 거의 끔찍한데 이거 뭐 아 흉측해 며칠이 몇 달이야? 2초 이하야 2초 주변으로 한 바퀴 돌자 저쪽에 분수광장 있는데 뭐 아 흉측해 색깔이 안보이 뜰 것 같습니다 저기 있다 야 여기가 거긴가 보다 거기 음악 뭐 있지? 기억도 안나 음악연구실 음악연구실 이름은 안아 압박 이거 뭐야? 몰라, 같이 안 올라왔어?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